네 제가 제일 먼저 이렇게 어르신들께서 순서가 돼서 반갑습니다. 저는 가수 겸 MC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한국 가위방송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방송이에요. 유튜브라는 사이트를 가지고 있는데 빨간 세모난 스마트폰으로 하면 세모난 게 있어요. 그게 유튜브 방송이에요. 그걸 클릭만 딱 선거라고 하면은 전부 우리 가수들 제가 얼굴이 닫아요. 메인 창이 있어요. 그리고 인사이드로 한국 가위방송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매일 가수들이 실시간, 24시간 볼 수 있어요. 그리고 안방에서 우리 방송국을 한국 가위방송을 클릭해서 다운을 받으면 안방에서 리모커들이면 전부 내가 하라고 가수들 나와요. 네 그렇게 큰 방송국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한국 가위방송에 오려고 대한민국 가수들, 연예인들이 아이고 언제 가면 되겠다. 내가 바쁘니까 매일 몰아쓰는 건데 힘들어서. 어깨 전하고 왔어. 언제 한국 가위방송가서 공연을 할 수 있냐. 아이고 선배님 제가 지금 바빠서 내가 날치하고 연락을 하겠습니다. 네 그렇게 우리 한국 가위방송이 대한민국에서 1등 한국 방송국으로 선정이 됐습니다.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연락이 와요. 그리고 어 그것도 탁 개강칭해서 토크쇼하고 연락이 와요. 어쨌든 많이 사랑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그럼 제일 먼저 새로나 세월아 제 타이틀곡 보내내겠습니다. 박수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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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전